경기도가 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지급자 1분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. 경기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 올 1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생부터 1995년 1월 1일 출생자이며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여부 확인 후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.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핸드폰 번호로 이용인증을 받아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됩니다.